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북극해에 진입한 후 8월 말께 러시아 야말반도 노비항 인근 해상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 총 항로 거리는 약 16,700km며 이 중 500km가 북극항로에 해당합니다. CJ대한통운은 이를 위해 지난달 초 러시아 북극해 항로관리청으로부터 북극항로 운항 허가를 받았습니다. 과거 시범 운항을 한 사례는 있으나 국적선사가 북극항로를 상업적으로 운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KS 뉴스 김단아입니다. KS 뉴스 김단아입니다.